야, 서동희 씨 네가 뽑았냐? 어, 왜? 아니, 그냥. 배달하던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들어왔나 싶어서. 전공자 못지않게 실력 좋아. 그래? 근데 동희 씨 배달했던 걸 네가 어떻게 알아? 어? 아주 골 때리는 일이 있었거든. 그게 너였어? 무슨 소리야? 그게 나라니. 아니, 그때 직원들이 그러더라고. 동희 씨 만두 배달 왔을 때 누가 오토바이 가져갔었다고. 아, 진짜? 아니, 세상에 무슨 이런 우연이 다 있니? 아니, 우연이 아니라 동희 씨랑 너 인연 아니야? 아이, 그런 소리 하지 마라. 말만 들어도 끔찍하다. 너무 그러지 마. 동희 씨 좋은 사람이야. 솔직하면서도 책임감 강하고. 어? 얼마나 한다고 칭찬이냐? 나도 같은 신입사원인데 서동희만 편애하지 마라. 나 선해. 왜? 아니야, 아무것도. 먹어서.